깔끔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당신의 패션을 좀 더 유니크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양한 TPO에 무난하게 입을 수 있지만 독특한 매력을 풍기는 브랜드 스틸 바이 핸드를 추천합니다. 스틸 바이 핸드는 여전히 손으로 만든다는 브랜드의 이름에 걸맞게 장인의 손으로 직접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영국 패션의 모던한 느낌과 일본의 낭만적인 감성을 표방하며 일상에서 편하게 오랜 시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단순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독창적인 고급스러움을 가진 브랜드 스틸 바이 핸드입니다. 단순함이 특별해지는 시간 아이엠 그라운드 스틸 바이 핸드 소개하기 2000년 스틸 바이 핸드는 영국에서 패션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디자이너 유스케 야나기에 의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티셔츠를 팔다 점점 규모를 늘려 2011년 론칭한 브랜드예요. 야나기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늘, 땅과 같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들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땅에 떨어진 녹슨 못에서 보이는 색감과 같이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영감으로 삼는다고 해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자연을 표현하는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틸 바이 핸드의 제품들은 새로움에 집착하기보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단단하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본 도쿄를 거점으로 시작된 이 브랜드는 아오모리에서 히로시마에 이르는 공장을 통해 일본에서 일본의 소재로 의류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요. 생산 공정에서 지워질 수 있는 미세한 디테일을 살리며 수작업으로 옷을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입는 스틸 바이 핸드는 과시하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조금 다르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스틸 바이 핸드는 그들의 말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디테일의 차이로 일상에 소소한 변화와 재미를 주는데요. 산뜻하고 여유로운 핏, 중성적인 색상, 깨끗한 소재로 절제된 우아함을 구현하죠. 2015년부터 스틸 바이 핸드는 전 세계의 셀렉트샵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17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최고의 장인 정신을 담은 브랜드 온스타와 만나 비오는 날에도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를 만들기도 하는 등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어요. 저희의 옷을 입는 순간 독창적인 디자인과 장인들의 솜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틸 바이 핸드의 컬렉션은 매년 뚜렷한 색을 가지고 변하진 않지만 오롯이 입는 일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심플하고 미니멀한 스틸 바이 핸드를 입었을 때 특별함이 느껴지는 건 입을수록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디테일과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한 고집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친숙한 옷들로 심플하고 모던한 컬렉션을 완성하는 브랜드 스틸 바이 핸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스틸 바이 핸드 였습니다. 스틸 바이 핸드 였습니다. 스틸 바이 핸드 였습니다.